한글자막 by 한효정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교인들 스스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뉘는 것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워낙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남의 말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갈려져서 회의를 할 때 회의 분위기가 많이 어렵고 이런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겁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질 일도 따로 있지 정말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교회 어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새가족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시는 새가족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이들이 서로 남의 말하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해보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남의 말하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혹시 본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이 놀래야 정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 속담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그 옆에는 마귀가 예배당을 세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마귀교회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한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마귀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은 한 장 전체가 우리 교인들이 서로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정주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쓰고 있는 장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교훈은 중요한 교훈이긴 하지만 로마서가 전체 16장인데 그 로마서 14장 한 장을 통틀어서 이 교훈만 다뤄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 하잖아요 이건 너무 지나친 낭비잖아요 그게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도 맨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이 세번역 성경 주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셔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일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서로 정주하고 심판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냐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영혼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렇게 구원한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주하고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쉽게 흐트러 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냐 영성일기를 쓰고 그걸 일기를 서로 나누라고 하는 말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다니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성령이 하나되신만 지키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제 속이 뒤집어지겠죠 지난 12년 교회가 어렵고 위기일 때 어쨌든 이 교회를 세워버리고 그렇게 애써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는데 그걸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려고 할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을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실까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니까 여러분 이 일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대부분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지게 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파송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먹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신탕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교인들이 생긴 겁니다 로마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서로 심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도 음식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신전에서 받쳐졌던 고기가 나오는 일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먹어도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니까 고기 먹는 문제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건데 여러분 지금 고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싸울 일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 같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 하는 실제로 어떤 문제에 휘말려 있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싸울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싸웠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픔이 있는데 교회 분열의 아픔입니다 그 교회 분열의 역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일제강정기가 끝나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과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인들 사이에 한국 교회의 주도권 싸움이 생긴 거죠 그때 그 다툼은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 4월 8일 한국보금주의협의회에 원래 조찬기도회에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성도들이 모여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목소리가 떨려가면서 했던 그 고통스러운 고백 마지막에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마쳤어요 어떤 때는 강한 확신으로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남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교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그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 있겠는가 21절에 보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별로 거슬리는 일이 없지만 술을 마시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심히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특히 중직이나 목회자가 그런 일을 보면 우리는 아예 마음에 정주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술을 마셨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한 그 영혼 술 마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정주하고 그의 구원받음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전혀 술 마시는 것을 거의 금기시하지만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교회의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을 흔들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술은 문화다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그러고는 억지로 또 술을 매깁니다 마시라고 술을 마시는 믿음이 이게 강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건 정말 논센스예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술을 마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억지로 마시게 해서 마시면 술을 마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일은 그를 심히 타락시키는 거죠 23절 말씀에 또 말씀하기를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마음 속에 이건 거림찍하다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먹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자는 건데 본인은 또 그렇게 믿어진다는데 그러면 존중해 줘야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 지금 뭐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시험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내는 불신자든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시험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다른 사람 실족시켜야 되겠습니까? 15절에 비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비판을 당할 때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 비판적인 글을 쓰시는 어떤 분이 댓글에 그 글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자기에게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견디하는 것 비판을 받아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명 앞에 서 있지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드러날 때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판은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심판에서 구원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날 죄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 덩어리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 옛사람도 죽은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새 생명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나면 평생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라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춤을 추고 평생 살아도 다 그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판단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남을 비판해요 남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건데 나만 그렇게 심판해서 하나님이 면제해 주셨습니까? 나만 판단받는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속죄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꼭 그렇게 그 사람을 지적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영혼인데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은 증거는 용서와 용납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둬야 되나 한국 교회는 지금 큰 변혁의 순간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거듭나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이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고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는 어떤 사람의 변화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 줘서 사람 변합니까?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변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잘못해도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바로 그것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늘 이제부터 24시간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게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일에 분명하게 눈이 뜨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오기죠 한국교회는 비판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변화가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일을 정말 자기 것으로 진짜 믿고 누리고 사는 바로 그 성도들이 부족하니까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가정도 교회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요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못해도 진심으로 사랑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어느란 말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주어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고쳐주려고 그러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나중에 비방거리가 되어버려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어요 잘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시끄럽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이건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로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룹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지적을 받았는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삼천을 이끌고 잡으러 왔는데 수색을 하는 도중에 용변이 보고 싶어서 굴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참에 사울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용변 보는 사울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칼로 뱉니다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나갔는데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요 벗어서 이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이 굴속에서 용변을 볼 때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은 원수에게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눈물로 정말 사랑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매만 드셨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역사하셨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거나 그에게 뭘 지적해 줘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눈이 먼저 열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보게 되기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가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믿음의 성숙함이 없고 그런 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내가 함부로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괜히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면 정말 조심해야죠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 못마땅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되지만 항상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눈이 뜨여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먼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이 예배당에 가득 성도들이 모였는데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에서 벌써 우리는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예배당 오고 가는 도중에 저 사람도 도대체 교인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수많은 시험되는 일들을 보고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로잡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 들어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오늘 봉사부서에 가보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돼 이거는 바로잡아야 돼 그러나 그때 그 봉사부서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모인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일 뿐이죠 그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에 똑같이 적용될 문제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왕 목사가 된 거 좋은 교회 세우자 그런데 좋은 교회를 세우자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제 마음속에는 판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저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감동하고 감화를 주고 변화를 시키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판단이 또 커져요 저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왜 안 변하는 거야? 제 속에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전은 더 커져갔어요 저는 좋은 교인, 좋은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한 번 멋있게 교회를 세워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좋은 교인, 나쁜 교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참 초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있을까? 비로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께는 좋은 교인, 나쁜 교인 개념이 없어요 주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때부터 제가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싶고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비로소 제 안에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마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일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신 주님 그분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서로 심판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힘쓸 때 그때 주님이 하세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일을 제가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만 보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눈에 잘못된 것만 보고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게 해주셔서 더 크게 보게 해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